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북지역 331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.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,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고,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.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.